정부가 낡은 1기 신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을 올해는 수도권에서만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해운대 그린시티를 포함해 기대를 걸었던 부산시는 당혹해하면서도 올 연말 추가 지정을 노린다는 입장입니다. 이 소식은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경기도 분당과 일산, 평총과 중동, 산본 등 2만 6천 호입니다. 여기에 신도시별로 한두 개 구역을 더하겠다는 게 큰 틀인데 아예 지역은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. 부산은 그동안 해운대와 화명, 만덕과 다대, 개그막장 등 다섯 곳을 고민해왔고 해운대가 가장 유력하게 손꼽혔습니다. 하지만 아예 수도권만 못 박으면서 부산은 시작조차 배제된 상황입니다. 국토부 발표를 전혀 예측 못한 부산시는 당장 내일 해운대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까지 열 예정이었습니다. 부산시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추가 지정 노력 등 추진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경기도 등 1기 신도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선두지구 선정 등 다소 빠르게 움직이면 있으나 우리 수도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주민 참여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국토부와 지역적인 협의 등을 통해 올 연말이라도 선두지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합니다. 하지만 지역 부동산이 수도권보다 하락폭이 크고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. 노후계획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은 부동산 시장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냈었는데 이번에 선두지구에 빠지게 됨으로써 시장 회복에 대한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특히 당장 추진한다 하더라도 동의 확보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, 대규모 이주 수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만큼 출발부터 늦어진 부산의 신도시 정비에 지역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KNN 표준기입니다. KNN 표준기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